네, 교영님 안녕하세요. 여기 이렇게 강대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좀 손을 흔들어 주시면서 인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왼쪽부터 강대로 시선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할게요.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가주세요. 교영님 지금 묶어둬요. 하단으로 오게도 작전이 됐어요, 교영님. 정면, 정면에. 여기 정면 한 번 봐주세요. 이번 명씩 다 본데, 꼭 조금만 더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라평에서 보라평. 여러분, 오른쪽 한 번만 더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 보라평 한 번만 하세요, 양 보라평. 그리고 가운데. 저희랑은 어디지? 교영님 오른쪽 한 번만 더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영씨, 그냥 손아트도 한번 손아트도 쫙 찍어주세요. 도영씨, 꼬무라평.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네, 일어나서 이렇게 찾아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 기자님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이 매소맨들 행운 버거 모델이 돼서 너무 즐겁게 행운 버거고요. 또, 그냥 정말 영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운 버거를 제가 많이 먹어서 표현을 아주 디테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도 나오자마자 먹었거든요. 어, 행운 버거의 맛을 표현하자면 일단 모양이 길쭉하잖아요. 행운 버거 맛을 표현하자면 근데 약간 그런 불고기 양념하고 마요네즈 양념하고 약간 행운 버거만이 다진 거고 뭔가 불고기 버거라고 하면은 좀 서운한 그런 행운 버거만의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운 버거의 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도 꼭 먹어보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 역식에 가운데 시선 한번 보여드리고 총 쏘시면서 가운데 한번 아, 시선이요. 예,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